밀시 추진으로 입지 논란이 불거진 도금업 단지를 부산시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에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공해가 덜한 부분 도금업으로 제한하겠다고 한 발 빼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도금업 단지가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 특구부지입니다. 도금업은 입주가 제한돼 있지만 부산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NN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부산시는 이미 1년 전 미래부로부터 입주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업자인 부산 도금조합 측은 도금 전문업체는 빼고 공해가 덜한 부분 도금업만 받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제는 부분 도금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계나 금속업에는 대부분 도금 공정이 있다 보니 입주 자격도 꼬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금단지 예정지 맞은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도금단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업체들은 도금단지의 미세먼지가 서버에 치명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반대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